오 꽃모양 버블? 이거 파란색도 있다 파란색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파레도 만들기 하던데 해볼까? 파레도 된 것 같아 오 만들어진다 신기하다 틱톡 찍어야지 비키야 어 백설아 왔어? 요 왔어 비키 오 텔라도 왔어? 야 우리 이렇게 셋이 시간 돼서 모인지도 오랜만이다 맞아 많이 바빴어 맞아 학원 시간 다 달라서 우리 이렇게 모인 거 정말 오랜만이다 맞아 우리 재밌는 거 하고 놀자 어 근데 비키야 너 손에 그거 뭐야? 어 이거? 이거 신기해 꽃모양으로 거품나는 손 세정제야 우와 재밌겠다 재밌겠지? 야 우리 재밌는 게임 할래? 재밌는 게임? 어떤 게임? 자 지금부터 엄청 재밌는 미션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뭔지 모르지만 와 박수 좋지요 이번 미션 서바이벌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션 지점에 달려가서 기억력 게임기를 다섯 번 기억해서 누르고 두 번째 미션 지점으로 달려간 후 소리나는 푸시팝에 개구리아를 넣어서 다 누르고 마지막으로 꽃 버블을 손과 팔에 세 개를 먼저 만든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 재밌겠다 음 오케이 이해한 것 같아 텔라 이해했어?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 오 나 떨린다 나도 떨리지만 이길 거야 오 나도 지지 않겠다 자 준비 시작 다섯 번 기억해서 먼저 누르는 사람이 두 번째 미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 시작 이거 한 번 더 세 번째 시작 두 번 오 나 다 했어 오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고 마지막 오 예 우와 됐다 오 나도 다 했어 백설아 통과 다음 미션으로 고 탈wards 어 먼저 먼저 나 먼저 그걸 다 누르고 들어간 공간에 개구리아를 넣으면 돼 다 눌렀어? 오케이 빨리 빨리 다 해야 돼 다 누르면 개구리알 넣으면 되는 거지? 어 맞아 들어간 공간에 개구리알을 다 넣어서 또 다 누르면 성공! 알겠어! 개구리알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에 봐봐라 이렇게 알아서 들어간다 엄마한테 혼나겠다 비키가 혼나는 거니까 괜찮아 안 돼! 안 돼! 두 개만 더! 제발 두 개만 더 하면 끝! 됐다 이제 눌러야 돼 개구리알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넣으면 빨리 할 수 있어 오케이 다 넣어버리고 이제 누르면 돼? 아 누르면 돼! 오케이 오! 부셔진다 오! 이게 부셔지면서 되게 재밌어 흐! 오! 우와! 우와! 이거봐 개구리야 뿌려진다 맞아 재밌다! 개구리알을 오래 뿔려놨나봐 잘 뿌개지네? 맞아! 오래 뿔려놨어 한 3일? 우와! 오! 나 다 뿌개했어! 오! 오! 스텔라 통과! 다음 미션 빨리 고! 오! 나도 나도! 다 했어! 이거봐! 다음 미션! 옷 3개 만들면 되지? 오! 꽃 3개 만들기! 오! 꽃 3개 만들기! 꽃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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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 승리! 와! 나도 다 했는데! 와! 정말 간발의 차로 졌다! 아! 아! 쉽다! 와! 내가 이겼다! 둘 다 손 씻고 와! 그래! 아! 오케이! 음! 오! 나 이렇게 오랜만에 재밌게 놀아본다! 맞아! 같이 뛰면서 놀면 재밌는데! 오키님도 해보세요! 재밌어요! 오늘 저희가 한 미션 게임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가 한 게임 중 어떤 미션이 제일 재밌었나요? 개구리 알 넣기가 제일 재밌었어! 나도 그게 제일 재밌더라! 오키님도 생각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게임하자! 좋아! 좋지요! 하하! 내가 재밌는 거 생각해놓은 거 있어! 하하하! 우와! 뭔데? 기대된다! 다음에 알려줄게! 키키키키키 오비키! 기대되요! 하하! 장난감 미션 게임하기! 대! 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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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포숭포숭해! 오! 헉! 맛있겠다! 우와! 요즘 대왕 와시멜로 구워먹는게 엄청 핫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구워먹어 봐야지! 키키키 귀여워 구워볼게요 바로 막 어도도도도도 일어난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구워본건데? 오 금방 타버리네 우와 오 이렇게 구워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빼면 우와 진짜 빠진다 우와 대박 이걸 이제 먹는거야 오 너무 맛있지요 이제 한겹을 더 구워줍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신지하다 한번 더 구워주기 구웠지? 이걸 또 쏙 빼면 어 다 빠지네 이걸 또 먹는거지 음 다섯방이 엄청 달콤해 음 맛있다 하나 또 구우면? 하하 뭐하는거야? 키키키키 뭐하는거냐면 어? 뭐하는거냐면 야 이거 이거 이러다 불 나 아냐 불 안나 야 이렇게 불하는거는 너 혼자 하다가 불 나 엄마 있을 때 해줘야지 야 위험해 아 알겠어 엄마가 해줄게 비켜 비켜 하하 아 재밌는데 야 너 이거 몇개째야 응? 이거 먹으면 이제 두개째 어? 야 이게 설탕 덩어리인데 너 그러다 당뇨 걸려 이거 하루에 여러개씩 먹는거 아니야 아 아 딱 요게 마지막이야 응? 요까지만 먹어 응? 알겠어 엄마 나 틱톡 찍어야돼 뭔 틱톡을 찍어 틱톡인지 떡딱인지 엄마가 그만하라 했잖아 아 왜 나 팔로우 많다고 많으면 뭐해 많으면 뭐해 공부하는데 그거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엄마 그거 삭제해 아 삭제 안 삭제하지마 제발 제발 삭제하지마 너 그 시험기간 동안 엄마 어플 삭제해 아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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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아 구워먹는게 재밌는데 엄마 맨날 못하게 하고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아 정말 아 지금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마시멜로 구이 먹방 오비키 공부해 어? 공부할 거? 없는데? 공부할게 없는게 어딨어 너 금요일까지 독후감 써내야 된다며 아 아 그건 아직 내일 모래잖아 아 내일 모래니까 미리 미리 해 놔야지 그리고 먼저 해 놓는게 마음이 편하지 않니? 아 난 내일 하는게 마음 편한데 빨리 책을 꺼 아 아 알겠어 아 나빠씨 아 아 아 지겨워 아 아 아 책 읽기 싫은데 독후감은 누가 만든걸까 아니 그냥 읽으면 되는거지 자기네들 읽고 싶으면 왜 독후감 쓸게 하냐구 우와 에이 참 읽어보자 무슨 내용인가 고양이가 집을 나갔어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책을 싫어하나 몰라 정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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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은 못 읽었네 아 몰라 내일 모래까진데 내일 모래 써서 내면 되지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마시멜로 틱톡도 찍어야 되는데 몰래 방에서 구워볼까 좋아 넌 천재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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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몰래 마시멜로 구워 먹고 모르는 척 싹 갖다 놔야겠다 하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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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렸다 마시멜로 국기 시작 하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던데 으 예 으 으 으 음 오 오 된다 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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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키 키 키 키 이제 대왕마시글로 굽는거를 틱톡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엄마한테 안걸리기 대작전 오 두 번째라서 더 잘 굽는다 이거야 오 틱톡 찍어야지 오 대박 이거를 먹어줍니다 오 두 번째 호주기 두 번째 틱톡 찍기 아 잘 굳었지 아 아닌데 아 으 으 너무 맛있어 큰일났네 너무 많이 잤네 우와 하트 많이 봤겠지? 이번엔 뽀로로 마시넬로를 구워볼게요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오 아니야 뜨거워 아니야 날 괴롭히지 말라고 안 돼 내 몸이 녹고 있어 이거 좀 잔인하다 미안하다 너무 끔찍하죠? 이게 무슨 냄새야?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엄마 그게 아니라 방에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얘가 위험하게 진짜 불나게 아니야 아니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한다고 그걸? 방에 가지고 들어와서 위험하게 엄마 몰래하기 돼 실패 아우 지겨워 진짜 아우 지겨워 고마워 그래도 하트 많이 봤겠다 크크크 올려야지 까D 대해 야! 너 이거 뭐하는거야? 오! 대박났다! 뭐이야? 아니다! 마시멜로 먹다가 대박났으니까? 말야호! 엄마한텐 혼났지만 톡톡 대박나기? 상관! 오호! 이제 아이스크림 팝이 똑같이 그리기 롤러롤러 롤러롤러 사용 문별 아!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난치고 싶대 기다려ку하!! hablar tava 랄랄랄라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키키 키키 오비키 지우까로 모으기 이야 이이 엄청 크다 여기에 지우까로 모아서 나중에 이따만한 팻만 될거야 그런다면 나중에 박스인 속이기 할까? 키키키 오비키 어 다했다 이져서 Zealand 이제 색칠만하면 되 어 저 나오네 누구지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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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누구지 고고ánh 철나야 어 텔라야 왜 어떻게 뭐해 나 지금 빨리 무게 들어와 무한의 계단? 대결 신청하는 거냐? 나 지금 딱 다섯 판 정도 할 수 있어 혼자 하는 것이 심심해 그래 샤샤 치고 들어와 샤샤 알겠지? 오 나한테 도전한다 이거지? 그럼 이겨주겠다 샤샤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이스크림 펌이 잘 들었네 밥이 필통 한 번에 어? 여기에 소시지 있다 오바퀴 거? 어? 이건 내꺼? 어? 여기 뽑기도 있다 나 뽑아볼게 어? 어? 뭐야? 정주 꿀등? 아잇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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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좋은 거 나온다 어? 뭐야? 뭐야? 공주? 음 나 공주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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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퀴노나를 공탕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떠올랐다 깨깨깨 먼저 크레파스를 종이에 컵에 잘 잘라서 넣고 전자렌지에 넣은 다음 네 잘 녹았지? 네 이렇게 다 녹았으면 이제 지우개를 빠트려서 염색 시키기 깨깨깨 이렇게 다 묻혀줬으면 이대로 말리면 돼 이제 이거 봐 크리스파스 묻은 지우개 깨깨깨 이걸 이제 여기다 잘 올려주면 그럼 준비 끝 깨깨깨 재밌겠다 깨깨깨 에에에에.. 앟 쳤다 막판 어우 아놈 아 삐져나왔네 아 삐져나왔네 그래도 진짜 똑같이 그려면 이렇게 실수 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고 어 뭐야 왜 이래 아 뭐야 이거 지우개가 이거 왜 이래 어휴 뭐야 왜 웃어 이거 너가 한거야 어 내가 한거지 아재미다 깨깨재미다 깨깨깨 아 뭐야 내가 열심히 그린건데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아 진짜 아재미다 지지재미다 아우 진짜 뭘한거야 대체 그래도 망했지만 이 그림을 색칠로 살려보겠어 응 난 옆에서 창작활동을 하겠어 아우 저거 진짜 동생만 아니었어 진짜 아니면 진짜 따라하지마라 따라하지마라 이게 진짜 저게 같자 따라하지말라고 따라하고 아우 이 망한 그림을 살리면 진짜 내가 대단하다 대머리 사람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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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봐 짜잔 그래도 예쁘게 완성 아우 아우 내꺼도 짠 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무한의 계단 이기고 색칠하고 놀기 제 성공 똑똑똑똑똑똑 아우 통화 네 여보세요 네 꿀젤리요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키키키키키 오비키 야 오비키 네 오비키요 저 여기 있는데요 뭐야 박세인 오비키잖아 야 나 이거 있지 키리모찌 키리모찌 우와 키리모찌 오 전설의 짱구 간식 키리모찌다 그래 키리모찌 너네 집에 꿀젤리 있지 그거랑 찰떡궁합이라서 가져왔지 아 아 그래 엄청 맛있겠네 나도 꿀젤리 있지 물론 공짜로 줄 순 없지 키리모찌랑 꿀젤리 거래해 거래 좋지요 와 이게 키리모찌 우와 짱구 간식 키리모찌 짱구의 최애 간식 키리모찌 맛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드디어 꿀젤리랑 같이 먹어보는건가 거래를 해야 먹지 야야야 오키님들이 그러는데 너 좀 착해지네 뭐라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화를 좀 그만 내는게 어떨지 화가 나는걸 어떡해 저는 이거요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오케이 저는 그럼 이거요 꿀젤리 어 냄새 꿀젤리 이건 아니에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뭐야 추가?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한데 안되지 안돼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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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그러면 이거 키리모찌 그냥 먹을거야? 뭐라고 그냥 먹는다고 아니 바삭하게 구워서 꿀젤리랑 먹을건데 그래 맞지 그럼 우리집에서 구워줄테니까 그거 구워주는거 추가 뭐라고 구워주는걸 추가하겠다고 그래 구워주는거 구워주는거 그거 공짜 아니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승인 큐 그럼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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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젤리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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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키리모찌를 구워줍니다 오키님들 불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해야지 안돼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기 키리모찌를 올려줍니다 오! 두개 쏙 들어가겠다 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겠다 이게 무슨 내지? 키리모찌라니 키리모찌 너 내 덕에 먹는 줄 알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뒤집을까 이제? 뒤집어 뒤집어 오 대박 노릇노릇 완전 잘 구워졌어 우와 너무 맛있겠다 이제 이 안이 부풀어오르면서 쭉 늘어나던데 그렇게 구워져야 대성공이라고 과연 그렇게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 다 된 것 같은데? 야 그만해봐 그만 그만 그만할까? 우와 맛있겠다 키리모찌 국기 완성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완성된 키리모찌가 잘 늘어나는지 한번 늘려들어보겠습니다 두둥 우엄 이렇게 lou gt 약간 그런 떡인데 엄청 쫀득쫀득해 나도 빨리 먹어봐야지 엄청나잖아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기 위에 꿀젤리를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잖아 여기 꿀젤리 너무 궁금해 쭉 짜가지고 꿀젤리를 쭉 짜서 올리고 이거 진짜 찐이다 찐 너무 맛있어서 춤이 나오잖아 심장의 춤 크리스마스 하하하하 수고하니까 나 한이 오늘도 신나게 피리 모찌라 꿀 조합 꿀젤리 같이 먹기 대성공 어허허허 아 이렇게 의지로도 하나 안치우고 이게 뭐야 이거 떡이네 떡국을 하나 끓여야겠다 새해에는 떡국을 먹을 거에요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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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inf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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특이하게 생겼네 맛있겠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예 비키야 밥 먹자 아 뭐야 아무것도 안찾아졌잖아 어 다 됐어 수저 놔봐봐 오 떡국 아 이런 떡이 있길래 만들었지 어 그거 키리모찐데 박세인이 두고 갔나보네 키리모찌 그게 뭐니 짱구가 좋아하는 떡 어 근데 그걸로 만든 떡국이라고 대박인데 오 김이랑 떡국국 우와 키리모찌가 이렇게 됐어 오 늘어난다 오 키리모찌로 만든 떡국 과연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우와 대박이다 맛있니? 음 엄청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어 맛있다니 다행이네 오 키리모찌로 떡국 만들어 먹기 성공 야 이 떡 맛있다 엄마 인터넷으로 주문해야겠다 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거 원래 박세인거야 박세인 오면 줘야돼 음 그래 세인이 오면 주자 너무 맛있었잖아 뭐야 내 키리모찌 투고 왔잖아 아 뭐야 이거 참 찍나 후 저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